김영호가 가장 최근에 했단 말입니다. 북한과 지금 기시다가 만날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서부터 먼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시다라고 하고는 물밑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김여정이 김여정이 우리가 쿠바랑 수교를 하니까 딱 나와가지고 아니 뭐 기시다와 우리가 수교를 갖다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나 쫄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영호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북한은 서울 거치지 않고 도쿄를 못 간다. 이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왜 못 가요. 기시다가 북에 날아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지금 말장난하는 거죠. 말장난하고 지기 싫어서 말장난하는 거고. 아무튼 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청공의 그런 통일 플랜 2025년 가을에 통일을 시킬 거라는 청공의 발언을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발표를 올 2월 5일 날 4대 연구원장들을 불러놓고 함께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게 바로 자유북진 정책이지 않습니까. 자유북진 정책. 지금 한번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북진 목표. 윤석열 정부. 자유의 북진 정책 추진. 이러면서 한겨레가 주목하는 기사였고요. 그다음에 또 뉴스에서도 북 이념 혼란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자유의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 자멸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조중동 같은 경우는 그냥 스테이트보도만 하고 전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세계일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특화되어 있는 전문성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히 세계일보의 대기자들이나 좀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데 혼란이다. 통일 방안을 보완했느냐? 수정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밀실논이고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너무 많다. 혼란스럽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게 자고 일어나니까 청공왈. 자고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게 통일이 되어 있더라. 이런 발상의 그런 밀실 야합, 밀실 정책.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일부 극소수만 밀실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밀실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통일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통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면 80년 동안 벌써 통일이 됐겠죠. 난다긴다는 영웅호걸도 그 유명한 대통령들도 11명이 거쳐갔는데 아무도 통일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전략으로 통일을 시키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청공이 제시한 것을 현 내각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과 또 4대 연구원장에 모여서 발표한 그 결과물이 겨우 저겁니다. 저게 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 시설에 북진 통일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북진 통일을 앞에 자유자만 집어넣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첫 번째 실행하는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북한 땅에 자유를 전파하는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유튜브도 아니고요.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는데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러니까 국방부도 안 하는 일, 국방부도 못 하는 대북 심리전을 통일부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차고적인 발사, 비현실적인 발상을 김영호 장관과 4대 통일연구원장들이 이 짓을 했던 겁니다. 광화문의 호텔에 모여서 이달 5일 날 그러니까 북을 동족의 개념으로 보거나 통일의 파트너로 보고 민족의 앵글로 바라보고 협력과 화해, 민족공조 이런 방식이 아닌 북한은 억제하고 억압받는 나라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라디오로 심리전을 하겠다. 이런 발상은 이미 우리 의회의 반의회적인 발상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북 확성기 또 라디오 박상학 일당들이 뿌리는 대북 풍선 B라 전단지 이게 국회에 통과했잖아요. 통과해서 금지가 됐는데 이거를 다 번복하고 김영호 통일부 일당들이 그와 같이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에 통과된 그 의결을 무시하고 다시 뒤엎는 그런 처사일 뿐만 아니라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움직임인 거죠. 그 배후에는 천공의 이런 국정 지지사항이 있었던 거. 아니, 근데요. 있어선 안 됩니다. 김영호가 얼마나 지 입으로 모순의 극에 달하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라디오는 지금도 라디오 탈부자 중심으로 해서 단파라디오 쏘고 있는 데들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방송도 했었어요. 방송도 했었고 특히 거기서 좋아하는 방송이 뭐냐면 저처럼 문화평론가가 가서 우리 콘텐츠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이거 이렇게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너희도 보고 싶지? 이렇게 하는 방송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게 흔히 말해서 니들이 말하는 자유의 맛을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이미 북한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거기 가서 레드벨벳의 빨간맛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드라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도 듣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단돌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라디오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라디오로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리고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그 자리에서 또 발표할 때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서로 극단으로 가는 상황인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천공의 말이야. 천공의 말이잖아. 들어봤죠? 내가 고속철도가 서로 마주보고 극단으로 달릴 때 마지막 충돌 직전에 급브레이프를 밟으면서 카드를 내놓는 그런 걸 발상을 천공의 하고 있는 것을 제 앞에서 그 말을 할 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도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서로 북이 남한을 동족으로 여긴다는 것을 빼버리고 이제 뭐 저기 뭐야 노동당 강령 또 최고인민회의 강령 그다음에 국무원 강령 이런 데서 다 뺐잖아요. 남한을 동족이라는 단어를 빼고 적대적 교정국가로 설정해서 집어넣거든요. 남한은 이제 적대적 교정국가입니다. 통일의 파트너가 아니야. 심지어 삼천리 금수강사이라는 말도 못 쓰겠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긴다는 바로 그럴 때 절호의 기회로 라디오 방송을 하면 돼? 그러면 자유의 그런 개념이 그냥 넘실넘실 파도로 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놈들아? 그러니까 이런 걸 싱크탱크 학자들이나 어떤 원장들, 국립원장들, 대학 교수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출처가 어디냐? 청공의 이런 정법 강의와 청공발 던져주는 국정 미션이 똑같은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싱크로율을. 그래서 하나는 북진 통일, 하나는 흡수 통일. 이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심각하고 위기 상황입니다. 북진을 할 때 라디오를 무기로 북진 통일을 한다는 그 개념은 이건 정신병 자질을 하는 얘기고요. 밑밥을 까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쏙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포기한다는 건 아니라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이게 예민한 문제니까 조금씩 조금씩 살짝살짝 꼬리만 비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큰 문제가 돼 가지고 여기서도 다른 걸로 아는데 국가인재개발원장 그 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명언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평화가 달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궤변이잖아요. 국가인재개발원 사이트에도 게재를 하고 그 원장의 개인 사이트에도 게재를 해 가지고 논란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김채환의 시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십시오.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이순신 장군이 유비무안 또 율곡이기가 유비무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북을 굉장히 북진통일 차원 흡수통일 차원에서 군사적 물리적인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가인재개발원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그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자기 이런 이따위 소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거기로 공무원 연수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는 그런 소리를 발표했죠. 자유북진정책? 북진통일을. 북진통일입니다. 북진정책이 통일이죠. 뭐예요. 자유북진정책. 자유북진통일. 그런 걸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설날 때 청궁의 영상을 국민들께 공개했는데 그거와 너무나도 싱크율이 맞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상황이고 우리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1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내년 가을이. 1년 조금 더 남았네요. 지금 이제 봄이니까. 겨우 이제 설날 좀 지났으니까.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고. 그 통일의 방법은 어떠냐. 남과 북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통일협정조인식을 만나자마자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통일이 되어 있더라. 이것은 그건 뭡니까? 남과 북이 전쟁을 벌려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우리 남과 북을 미국이 접수를 하든지 일본이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한쪽이 흡수통일 한쪽이 한쪽을 괴멸시키고 아주 그냥 완전히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서 항복의 의미로서의 남과 북의 정상이 통일협정조인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과대망상적 병적 증세냐면 우리는 전차권도 없어요. 전시작전권도 없어요. 우리가 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개전을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북진통일을 하고 무슨 전쟁을 준비합니까? 그 속에서는 또 미국과의 미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근한 예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3월 후반부에 한다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아직 발표를 디테일하게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미국과 밀당을 하고 밀약을 하고 뭔가 조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은 벌써 다 발표를 했어요. 언제 언제. 키 리졸브 훈련을 한다. 무슨 독수리 훈련을 한다. 최대 규모의 남북 합동군사훈련을 한다.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총선을 앞두고 하냐고. 4월 10일 날 총선인데 왜 3월 후반부에 하냐고. 이것은 뭔가 이게 냄새가 나고 엄청난 뭔가 이게 미국과 한국의 북진통일 또 총풍사건 국지전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연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 김평께서 한미 관에는 우리가 전시 작전권도 대한민국이 없기 때문에 청공의 말이나 김용호 통일부 장관의 말이 실행이 안 될 거라고 보지만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뭔가 조치를 취하고 손을 쓰고 조율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대선을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또 다른 국지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그렇게 되면 바이든은 그냥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거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임박했는데도 아직 발표도 안 하고 뭔가는 지금 어마어마한 내막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더 이상 벌릴 수가 없군요. 더 이상 벌린다라고 하는 건 바이든 정부가 사실은 다시는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렇죠. 전쟁을 관리하고 나가서 죽는 미국인들을 갖다 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절박한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돈도 엄청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이든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조금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윤석열 측이 사정사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의 규모를 조금 더 북한을 자극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센 규모로 기획을 하느라고 늦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지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미국 손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게끔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닐까. 지금 정보기관 윤석열 정권의 정보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기무사. 기무사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뭘로. 지금은 이제 방첩대로 바뀌었습니다. 방첩대로 바뀌었는데 그런 기구들이 기반이 돼서 무슨 자꾸 발표를 하는가 하면 기억나십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조문을 갔을 때 대통령실의 행정관의 이메일이 해킹당해서 영국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어요. 그건 이제 와서 얘기했죠. 이제 와서 발표했죠.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한 가지. 이번에도 선관위가 해킹 상태에 무방비에 있다는 국정원 발표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그게 뭔가 연상이 안 됩니까. 자꾸 사이버 공간에서 무방비로 뚫린 이야기를 숨켜도 시원찮은데 일부러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권이. 그럼 뭐를 암시합니까. 바로 그런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허점을 드러내면서까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북한이 우리 곁에 와 있다. 북한은 지금 우리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런 거를 자꾸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 총선을 앞두고. 그것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영국 엘리자베스 조문관제가 언젠데 이제 이메일 해킹 당했다는 거. 그리고 영국 현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걸 이제서 왜 얘기합니까 그게. 그리고. 정말 등신짓이죠. 선관위가 해킹의 무방비 사태라는 것도. 그러면 선관위 측에서 그걸 해결하면 돼. 그리고 그걸 문제없이 은밀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드러내냐고. 그것이 바로 북한이 우리 곁에 와 있고 당신, 바로 당신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무서운 나라다. 북한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한테 우리가 침투당하고 결국은 먹힌다. 이런 정권유지의 합리화를 적대시 정책의 당위성, 대북 적대시 정책의 당위성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지금 천공의 계획대로. 그럼 이게 다. 천공의 지시대로 진행되고 있다. 천공은 지금 뭐랍니까. 노동자 속에 간첩들이 들어와 있고 촛불, 광화문시청 촛불집회 속에 간첩들이 지령을 내려서 간첩의 지령에 의해서 촛불집회가 추진되고 있고 노동자 세력들은 다 민주노총은 간첩들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선관위가 해킹상태의 무방비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 청와대 행정관 대통령 시대 행정관의 이메일이 해킹당했다는 걸 이제 와서 발표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공안통치의 시작이고 군사적으로는 북진통일, 무력 북진통일의 당위성을 잡고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심각한 거죠.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항상 사이버 해킹, 드론, 공격 이런 거를 한다고 신원식 장관이 자기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책임을 지고 그걸 해야지. 자꾸 무방비라는 것만 얘기해요. 무방비. 무방비는 뭐 가지. 달아나든지 사임을 해야지. 무방비라는 것만 강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전쟁이 코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던 장관이 카타로 가서 축구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미친놈이네요. 진짜. 국가안보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포심과 적개심을 고치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정신병자들이 지금 전문가들을 입을 틀어막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왜냐하면 세계일보의 저 기사를 여러분들께 강추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서 저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도 사실은 여론에 의해서 사실 움직여 나가는 나라라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기득권들은 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갈등을 갖다가 국면을 조성하려고 하지만 미국 국민들이 전쟁을 원치 않은 여론들이 생겨나면 그걸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로 철퇴를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국정의 책임자도 대통령이고 국군 통수권자도 전시 작전권이 아직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검사 출신인데 준비된 철학이 있었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정치 학습을 했습니까? 전혀. 정법시대도 했죠? 네. 학습을. 학습을 오직 자기 말에 아무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무석인의 말. 곧 정법시대라고 하는 그 학습만 받아가지고 주황지검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 공론회장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공론회장에서 그냥 온 국민이 용광로 같은 곳에서 그 통일담론을 서로 녹이고 낱낱이 분석하고 교환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가고 민의가 반영되고 국민투표가 동원되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래서 통일로 가는 건데 이 천공일당과 윤석열 일당, 뉴라이트 일당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통일, 미래 한반도의 통일이 자지우지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행여라도 가식거리로 우리가 여겼다가는 내년에 우리가 통탄할 일이 생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와 관련돼서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하나 더 고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뉴탐사에도 굉장히 정말 의미심장한 보도가 나올 거라서 일부러 저희가 시간을 뉴탐사와 겹치지 않게 하려고 땡겼거든요. 오늘 마지막 얘기는 짧게 이 통일부가 이상한 짓들 하고 있어요. 갑자기 물망초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상징물로 이 물망초 그림을 심벌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의상도 제작하고 이러고 있대요. 오랫동안 탈북자 또 북한 인권 문제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해왔던 박영선 전 의원이 물망초를 이끌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역대 정부에서도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는 워낙 윤석열 정권이 형편없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하고 친일 이런 정권이다 보니까 박영선 씨의 물망초의 활동이 그대로 정부의 정책으로 탈바꿈하고 프렌스가 되는 이 기이한 현상이 박선영인가요? 박영선인가요? 박선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박선영이죠. 이 물망초꽃말 나를 잊지 마세요를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특별히 어떤 프로젝트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돈을 들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한 겁니다. 북송제일교포, 북한 탈북자들을 돕던 사단법인 물망초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그냥 접수를 한 거예요. 통일부의 이런 탈북자 관련된 사업을 거의 접수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굉장히 반북적이고 박영선 의원이 기획탈북도 막 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사실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억류되고 비전향 상기수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비전향 전향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비전향들인데 여기서 북에서 국군포로가 된 남측의 국군포로들은 그냥 얼마 못 가서 그냥 동화돼 버려가지고 거기 공화구 공민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그냥 거기 여성들과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딱히 국군포로라는 어떤 두류가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국군포로 다큐멘터리를 찍는 조아묵의 감독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북한에 가서 그걸 다큐멘터리를 여기 있는 국군포로들은 다 찍고 거기서 찍으려고 가니까 북에서는 협조를 안 해주는 거죠. 없다고. 사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저는 청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김용현 지금의 경호처장을 보내서 국방부에 쳐들어가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견판식을 하기도 전에 쳐들어가서 국방부 방뻬 통보를 하고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남동 공관에 있는데 거기 김건희 여사가 쳐들어가서 여사를 밖으로 내놓게 하고 나무를 자르고 뭘 하고 일로 정하고 이래서 굉장히 모욕감을 줬죠. 그러면서 거기로 방뻬 이게 돼가지고 외교부 공관을 장악하고 국방부 청사를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용산을 들어왔는데 그 용산이 청공이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뭘로 증명한가 하면 청공이 말하는 용산시대, 동일시대, 세계화시대 그런 게 아니라 흙을 10cm만 잔디를 파고 파어 들어가면 다이옥신 독극물 투성입니다. 얼마나 많이 다이옥신으로 오염됐는지 녹사평역, 이태원역 이런 데는 검출을 하면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820억이 들었어요. 그 정화비용만.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정화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잔디만 입히고 대통령 청사가 들어서고 어린이 공원을 개방하면 그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건강을 해치고 국민들을 속이는 일인 것이죠. 청공이 똑똑하고 진짜 신통하고 방통하고 용통하다면 거기가 나쁜 험지니까 독극물 부지에 누가 불러냅니까. 진짜 신통한 사람 같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거기 지하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대통령 청사가 있는 그 밑에는 뭐가 통과하는가 하면 케이블이 어마어마한 케이블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평도 서해안 쪽에 중국과 북한의 인공유성 모든 정보를 채집하는 케이블이 묻혀 있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주한민국이 다 철수를 해도 그 케이블을 묻은 것을 지키는 최소한의 병력은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병력들이 남는 청사를 짓기로 문재인 정부 때 서로 양국이 소파 협정으로 체결을 했는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실 청사 바로 오른쪽입니다. 새로 짓는 그 건물이. 잔류인원. 주한민국이 다 철수해서 다 한 명도 없이 철수를 해도 그 지하의 케이블을 지키는 미군 병력은 남아야 돼서 그 남는 병력들의 건물을 짓는 데가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청사 오른쪽에 짓기로 한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또 옮기느니 저쪽에 무슨 드래곤호텔 쪽으로 하느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은 청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가 있는 것이 용의 꼬리고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는 용의 몸통이고 한남동 관전은 용의 머리니까 빨리 들어와라. 용의 꼬리가 들어왔으니까 몸통하고 머리가 들어왔다. 와야 된다. 용산시대를 열고 통일시대를 연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의 종교적 판타지고 종교적 망상에 가까운 교리이지 이게 어떤 우리 분단의 이런 대치 상황과 국제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가의 이런 카르텔 하나도 이게 적응이 안 되고 그대로 이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가 그냥 청공한테 삐리 꽂혀가지고 하는 말마다 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모든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반대를 하니까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청공이 천막을라도 치고 들어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 이튿날 바로 그 발언을 하면서부터 이 용산을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사단이 났는데 정말 암담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에 한 번 또 다루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을 방송에서 뵙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과연 우리가 방송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월화수목음토 계속 광주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전주 이렇게 강연들이 잡혀서 월요일날 뵙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는 주중에 저희들이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마 금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최 목사님 방송 계속 보시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열화와 같이 응원의 1번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목사님의 방송을 계속 보고 싶다. 그러면 1번 올려주시고요. 1번이 막 환호처럼 쏟아지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너무 지치셔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표정이 다 보이는데요. 저희 김성수TV는 내일 또 고수처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요. 그리고 오늘 뉴탐사 방송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방송 끝나면 바로 뉴탐사로 가서 청담동 술자리에 연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첼리스트가 이세창이 신천지를 관리하던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는 그 장면을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실체가. 이 청담동 술자리를 덮으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였고 행동대원들이 누구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첼리스트 사건이 조작이다 뭐 아니다 이런 게 다 헛된 소리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